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든 변덕성은 굉장히 크지만 다 이유들이 있는 흐름이니까요. 이유들이 좀 보이십니까? 이유들은 다 있겠죠. 진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기술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6%의 변덕성이 좀 있었고요. 일단 어제 우리 시장도 3% 전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중의 침공 얘기들이 있으면서 급격하기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짤들을 만들어서 전쟁의 합성들 이런 걸 만들어서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어떻든 이건 굉장히 정치적 이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건물들이 파괴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살생되고 이런 죽음으로 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서로 돌리고 킬킬 대고 웃고 그게 참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남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보면 댓글에 주말에 또 시가전해서 어디 전쟁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재밌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불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장이 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니까 떡락해라 폭락해서 우리 시장 다시 처음 간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막 있는데 지수가 그렇게 처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어서 가슴 아파하는 상황이 되는 게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게 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고 협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해야죠.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마이너스 3.4에서 플러스 3.3으로 끝났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존수도 마이너스 2.59에서 플러스 0.28%로 마감을 했고 S&P500은 마이너스 2.62에서 플러스 1.50으로 끝났는데요. 특이한 점은 어제 우리 시장이 올해 내내 중에 1월 중에 1월, 1월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 생겼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큰 거래량이 생기면서 반등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가 굉장히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어제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반등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2월 16일 날 1,544%였습니다. 24일 날 어제 저점이 610%라서 6일 만에 마이너스 60%를 찍고 올라온 겁니다. 상하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지수도 어제 1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유럽권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4%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가 좀 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워낙 달러인 데스가 97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달러인 데스가 97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워낙가 1,206원으로 올라오면서 오류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한 것은요.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살짝 내려오면서 특히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약간 내려왔어요. 이것은 미국이 3월 15, 16일 날 있을 FNC 회의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그러니까 빅스텝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맞냐 주의 시장이 좋은 거냐는 좀 더 얘기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논의가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 이런 종목들이 약 5에서 6%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만 제가 리스팅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최근 들어서 낙폭이 가장 심했던 그런 쪽에서 반등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승을 했던 것은 두 가지로 딱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파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과 함께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필라렛프 반드시 지수나 그리고 성장주들이 급반등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온건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반영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2.6% 하라고 해서 2648포인트 갔고요. 코스닥은 3.32% 하라고 해서 848포인트인데 어제 우리 시장도 많이 하라고 했지만 그 내면의 이면의 수급상의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점은요. 어제 장이 끝나고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에 매매를 하잖아요. 시간에 매매 거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시간에 매매해서 삼성전자, 엘전자, 엘지노텍, 현대차 대형주들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샀다는 거죠.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팔았냐 이거죠. 종가로 파는 거죠. 거의 시간에 매매 종가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는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전저점을 위협한 상황에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빠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오늘 텍스터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증시안전기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증시안전기금을 논의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그것이 사용이 될 텐데 증시안전기금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논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대규모 거래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소위 패시브 자금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제 시간의 거래를 눌러보시면 개별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형주에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리스코에피 패시브 매물이 어제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올해 최대 거래량이 어제 발생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장중 흐름을 보면 동바스 지역이 전쟁 선포를 하고 침공되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선물 매도와 대규모 비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장중에 미국 국채 숙률이 하락을 했고요. 금과 달러가 올라가고 원화가 1200억 원 돌파하면서 시장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정유, 가스, 자원 개발, 해운, 사료 이런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을 맞으면서 패시브 자금 매물로 인해서 하락이 심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 말씀드리면서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얼마나 빨리 종결되는지. 물리적 충돌의 경과와 종결 시점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주말 아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 건 바람이고요. 더 이상 임명이 안 닫힌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러 제재로 인한 글로벌 경기 역량. 이제부터는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이상 및 긴축 속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좀 전에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경기 방향이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어제 시장이 워낙에 어제 하락보다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몇몇 분하고 좀 오랜만에 얘기를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시장에 나름 전업투자자로 계시고 또 증권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대화들이 이런 얘기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할까? 뭐야 이거? 첫 질문은 다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상도 곧 시작될 것이에요. 이건 이제 전개된 거고 그러면 매수를 한다면 이거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얼마큼 반영되었을까? 이걸 서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서로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됐으면 약 7, 80% 반등이 됐으니 들어갈 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한 쪽이 있고요. 또 한 쪽은 70, 80% 반영이라는 거는 한 차례 더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양쪽으로 좀 갈리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은 언제쯤 사야 되고 뭘 사야 될까? 이게 제일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분명히 시장은 약 7, 80% 반영이 됐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시장은 연초에 1, 2월에 고점으로부터 20%를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타이밍은 이제는 시간의 문제이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오프닝이냐? 아니면 실적이 있다는 반도체냐? 그런데 반도체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모두 다들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지고 있는 거는 매도는 이미 늦었나? 그냥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이거 당연히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뭘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80%, 7, 80%는 반영이 된 것 같지 않나? 된 것 같다. 그래서 매수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좀 더 기다려서 들어갈까? 매수의 관점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사야 되느냐? 어떤 세트에서 사야 되느냐의 의견들은 IT나 반도체 쪽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가장 의견이 많은 쪽은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리오프닝 쪽은 약간 의견들이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리오프닝의 기대만 갖고 하지 말자. 실적이 있는 데 쪽에서 하자. 실적이 있는 리오프닝이 어디냐? 엔터 쪽이 좀 실적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다른 데들은 다 아직 적자인데 얘네들은 실적이 있으면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이렇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답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좀 높을 그런 종목이 있느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매도의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이미 늦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은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난 이건 안 돼. 이런 쪽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런 걸 좀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리오프닝 쪽 거기에서 이제 엔터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거 이제 보자는 시장의 얘기가 그런데 이제 엔터가 막상 실적이 나온 부분이 정말 예를 들면 콘서트라든지 정말 리오프닝으로 실적이 나온 것보다는 오히려 무슨 온라인 쪽의 매출이라든지 굿즈 판매 이쪽이 만약에 더 강하다면 이거는 리오프닝 분위기에서 이건 실적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랑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오프라인의 콘서트라 이런 것들을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수익이 낫다라고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은 리오프닝이 된다 해도 계속 있는 거고요. 네. 네. 오프라인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계속 있는 거고 오프라인의 콘서트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NFT를 만드든 아니면 온라인이 되든 부가적으로도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애를 보자는 건데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은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를 그냥 기대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런데 딱 콘서트 하면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곧바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의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걸 하지 말고 바로 나올 실적들 우리가 확인될 실적들을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더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걱정하라는 부분은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됐는데 의견이 약간 달랐던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신용장고가 지금 20조 정도 있습니다. 아직도. 투매가 없지 않았냐. 지난번에 29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살짝 깰 때까지 한 번 투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투매 많이 나왔어요. 신용담보 깡통계좌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한 번 있었는데 담보부족계좌. 네. 담보부족계좌. 그때 몇 조 정도 털리는 상상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20조가 있는데 이거 투매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난 그거 보고 사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신용장고가 약 8조 9조 정도였어요. 지금 두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또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하루의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가 안 됐을 때예요. 그때 8조 9조였고요. 지금은 웬만하면 20조 전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장고도 그 비율로 따지면 20조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2, 3조도 준다면 어느 정도 그쯤이면 바닷건이나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시장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투자 아이디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이거 레벨 대원 한 번 될 수 있다.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어떻게 4월에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시장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경기 지표는 미국에 관한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죠. 미국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아시아 지역은 좀 나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변함이 나타나는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 보죠. 시장 이슈에는 그냥 빨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상황은 바이들 연설에 의해서 시장이 어저께 좀 반등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푸틴과 대화 계약이 없다.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미군과 나토군 참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푸틴의 개인 제재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상황에서 푸틴의 개인 제재는 아직 안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 하는데 푸틴 개인 제재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2월 금리 동결을 했고요. 연말에 1.75%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한 두 번 정도 더 할 것으로 전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3년 만기 국고치가 2.3%고 10년 만기가 2.7%로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채권시장에는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출 물가가 1.4% 상승했는데 수입 물가가 19.6% 정도 상승을 해서 이거 지금 제가 오타인데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수출 물가는 수입 물가는 19% 상승을 해서 이 차이로 인해서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뉴스 중에 기재부에서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기술에 대해서 세제 지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RN 투자의 50% 최대 설비 투자의 20% 대기업 기준으로는 RN 투자의 30에서 40% 설비 투자의 10% 그럼 이게 뭐냐. 딱 찍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여기 투자에게 50% 세액 공제한다. 예를 제가 드러냈습니다. 밑에다가. 삼성전자에서 향후에 미래 고부가 같이 반도체를 위한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10조 원을 한다. 그럼 1조 원이 공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2차전지의 새로운 어떤 개발 투자를 500억을 한다. 그럼 200억이 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산업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갤럭시 S1222.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거. 10%가 만든 거라고 봐야죠. 이게 많이 팔렸다는 건데. 이거는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폴더폰의 기대감.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밑에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얘들 종목은 안 빠졌습니다. 얘들은 안 빠지고 이 시장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사이즈 리밸런싱이 있죠. 이게 3월 9일 날 있습니다. 선물을 통해 만기 전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각 대형주는 100개, 중형주는 200개, 소형주 500개에서 이게 시총에 의해서 사이즈 변경을 하는데요. 중형주에 있던 게 대형주로 가고 대형주에 있던 게 중형주로 오고 소형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일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대형주에 있다가 중형주로 간 게 수익률이 가장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왜냐하면 중형주에 있다가 대형주에 가면 대형주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삼성자, 하이네스, LG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있는 놈 만동하는 거예요. 여기 꼴인데. 네. 있는 놈 만동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형주에 있다가 중형주로 오면 그러면 얘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액티브 폰드들은 이걸 담아야 되거든요. 뱀의 머리도. 그래서 여기에 관계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스팅을 좀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단순히 수급 요인만 판단한 거예요. CS 윈드도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이거는 단순히 수급 요인만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수급 요인만 판단한 거고요. 어떤 종목에 해당 시기에 섹터 및 종목에 이슈가 있었던 경우는 달리 움직이겠죠. 당연히. 수급 요인에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주 끝단에서 중형주 윗단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동하는 친구들이 수익률이 대체로 괜찮더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급 요인만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제약도 하나 있네. 제약? 아, 네네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EU에서 반도체 육성 61조 투자라는 뉴스가 계속 있었는데요. 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없어서 유럽이 반도체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반도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 자율주행 전기차 AI의 고속론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인텔은 유럽에 향후 10년간 110조 원 투자를 해서 공룡을 진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제 관심이 좀 없고요. 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EU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텔과 TSMC, 삼성전자하고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사 확보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거기 가 있으면.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하고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규모가 13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500만 명이 샀다고 했잖아요. 1억 원씩 많은 게 샀다. 그러면 얼마죠? 50조 아닙니까? 500만의 1억이면 500만의 1억. 500조는 아니지. 500조는 시총인데. 1억씩 안 산 거 아니에요? 1억씩 사면 50조 아닌가요? 단순히 계산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씩만 샀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130조의 반 이상이 삼성전자구나. 실제 계산해보니까. 박 부장님이 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 부장님하고도 같이 나가지만 예능 몇 번 나갔잖아요. 그때 내가 쫙 느낀 거는 1억씩 산 사람들은 거의 없고 삼성전자 한 주, 두 주. 500만 원, 300만 원 많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500조 맞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 500조가 돼.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렇게는 아닌데. 예를 들면 1억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 만약에 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5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요하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요. 제가 삼성전자 계속 얘기하는 지구가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다른 것 의미가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는 진짜 어제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LG 노트 삼성전기가 새로운 고성능 기판에 투자를 한다. 이 얘기 계속 드렸었잖아요. 삼성전기에서.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볼게요. 삼성전기에서 약 1.1조, LG 노트 4100조 정도 투자한다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각도로 말씀드리냐면 삼성전기하고 LG 노트 라이벌 회사이지만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데가 없었어요. 삼성전기는 전체 매출의 MLCC가 48%고 LG 노트는 카메라 모조리 84%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판에서 붙겠다는 거예요. 고성능 기판에서 이번에 붙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벌 대결이 된다 기사라는 게 이렇게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쪽에 확실히 수요가 있구나. 이쪽에 이익이 나겠구나. 그러면 이쪽에서 라이벌 대결이 된다면서 계속해서 증설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면 이쪽 관련된 섹터들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밑에 PCB 업체들 대덕전자, 코리오스키트, 심텍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차트 보시면 얘네들은 이 시장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자는 굉장히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빠진 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하고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제 후반에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말이 좀 빨라졌어요. 마음이. 그분이 이렇게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많이 빨라졌는데. 21분, 22분까지 가능하니까. 네. 빨라졌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미국채 2년, 10년이군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까지 갔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죠. 1.9%잖아요. 이 스프레드가 제가 지금 노란 표시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날짜 밑에 빨간 거를 2018년, 2019년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 저 위에 올라가서 노란 쪽으로 옆으로 쭉 꺼놨지 않습니까. 이게 3%인데 이게 역전이 됐었어요. 19년도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그때 안 좋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미국의 금리 이상의 가이드레인이 나오고 나서는 이걸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드는 거고 이게 계속 이게 좁아지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시장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보고서에 있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제 아이디어를 넣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올해 2022년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반영된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7, 80%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작년 8월 이후에 올해 이익 전망치가 7% 정도 하향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하향 전망치가 더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당시보다 약 20% 정도 하락하면서 멀티플 15배에서 지금 한 10배 수준으로 현재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하락을 했느냐 보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유동성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의 전망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것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하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상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뭘 봐야 되느냐. 올해는 긴축으로 인해서 유동성 숙소를 하고 또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낮은 전망치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는데 그 눈높이보다도 더 깊은 하락을 하는 중목들은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익이 100억뿐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다. 그러면 50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500억이 나오면 멀티플이 10배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500억이 날 기업을 고퍼에 사서 500억이 나오면 이제 좋다고 그때 사는 게 아니고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22년은 기업의 이익이 눈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얘들이 올해 나올 이익보다도 월등하게 낮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에 찾아보면서 마음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좀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쭉 해서 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런 종목들 모아서. 그런데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료들 많이 내놓거든요. 그런 분들 초대를 하시면 그런 자료들 아마 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쩍 한 번 또 던져놓는 거야. 슬쩍 호석이라 그러지. 슬쩍 던지면 항상 우리는 꽉 또 울어버리니까. 슬쩍 던지고 이제 다음 주쯤 딱 전화해서 점심이나 한 번 하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